정부가 네옴시티 수주전에 박차를 가하면서 건설주뿐 아니라 시멘트주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. 네옴시티는 무한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주도로 추진되는 사우디 스마트 도시 건설 프로젝트입니다. 지난 24일 성신양회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뒤 25.65% 오른 9,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고려시멘트도 장중 22% 이상 급등했습니다. 성신양회가 시멘트업계에 처음으로 네옴시티 수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.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앞두고 같은 날 건설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. 유시는 15.4% 상승했으며 세아특수강이 7.1% 올랐습니다. 네옴시티는 사우디가 짓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 도시입니다. 추정 사업비만 약 5천억 달러입니다. 지난 8월 25일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지면서 두 달간 한미글로벌 주가는 약 140% 뛰었으며 유신과 세아특수강도 각각 65%, 32% 올랐습니다. 원희룡 장관은 4달 초 출국 예정이며 사방 6일간의 일정 중 사우디 주요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기업을 소개할 계획입니다. 뉴스토마토 우연수입니다. 알고 싶습니다. 아멘